최근 다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튀르키에 소녀의 사연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튀르키에로 국호를 변경한 튀르키에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와주기도 했고, 현재도 한국 문화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여느 튀르키 애인들처럼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던 소녀는 다리를 잃을 뻔한 위기의 한국인을 만나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의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튀르키 애인 주부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등을 즐겨보며 한국 문화를 꾸준히 사랑해 왔는데요. 남편은 매번 TV를 독차지하고 한국 콘텐츠만을 틀어놓는 제게 제발 다른 것 좀 보자며 잔소리를 늘어놓지만 남편의 뜻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제 어린 딸도 한국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지독한 딸바보인 남편은 한국을 좋아해서 매일같이 한국 드라마만 틀어놓는 딸에게는 단 한마디도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 모녀의 한국 사랑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 딸은 한국의 전통무술인 태권도까지 배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튀르키 애인들 중에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튀르키의 태권도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튀르키에서 태권도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거든요. 따라서 저희 동네 아이들 대부분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으니 저도 자연스레 딸을 태권도장에 보낸 것이죠. 딸은 한국과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좋아했고 여자아이임에도 매일같이 태권도장에 갈 만큼 태권도를 무척이나 좋아하더군요. 제 딸은 태권도에 재능이 있는지 관장님조차 제 딸 아이의 태권도 실력에 감탄할 정도로 아이의 태권도 실력은 빠르게 늘기 시작했어요. 결국 얼마 안 있어 동네 태권도 겨루기 대회에서 우승까지 할 정도로 제 딸은 정말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죠. 딸은 태권도를 더 잘하게 돼서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도 꼭 나가보고 싶다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저는 딸이 그저 장난으로 한 말인 줄 알았지만 딸은 몇 달 뒤에 튀르키에서 꽤나 권위가 있다는 겨루기 대회에서도 입상을 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 지역 일간지에서는 저희 동네에서 새로운 태권도 유망주가 탄생했다며 딸의 선전을 축하했고 동네 사람들도 딸을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죠. 저희 집은 부유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이런 딸의 모습에 딸이 훌륭한 태권도 선수가 되도록 헌신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심했고 딸도 저희의 기대에 부응해서 더욱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딸의 방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나서 벌컥 문을 열었는데 딸이 무릎을 감싸주면서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딸은 그저 괜찮다며 별일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가 딸을 다그치니 딸은 그제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기도 했고 부상 때문에 훈련을 게을리할 수는 없어요. 저는 빨리 좋은 선수가 되어 한국에 가보고 싶기도 하고 어려운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태권도 선수인 딸은 평소에도 자잘한 부상을 달고 살았고 이번에도 그저 훈련 중에 입은 작은 부상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갈 필요 없다는 딸을 억지로 끌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제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이거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벼운 병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는 애써 침착을 유지했고 다른 검사들을 진행했죠. 그리고 검사가 끝난 뒤 의사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딸을 두고 저만 진료실로 부르더라고요. 검사 결과 따님은 곤륙종이라는 희귀함에 걸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튀르키에에서는 곤륙종을 치료할 만한 여건이 안 되므로 다리를 잘라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이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리 한쪽을 잘라내야 하다니 이 꿈만은 어린아이가 감당해내기엔 너무도 큰 시련이었기에 너무나도 절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차마 어린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해줄 수는 없었어요. 훌륭한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다는 딸이 태권도는커녕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될 거라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남편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나올 것처럼 눈이 새빨개진 채로 정신없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자신이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들어왔다며 저희에게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의 방안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한국에 가거나 서유럽으로 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곤륙종이라는 까다로운 암을 치료한 경험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같은 유럽 국가라 적응이 어렵지 않은 서유럽으로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묘하게 한국에 끌리더라고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시고 만약 딸이 한국에서 수술을 받게 된다면 뭔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아이를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하자고 했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도 한국을 그렇게나 가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술을 받는다면 컨디션 차원에서도 무척이나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결국 남편은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저와 딸은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남편은 트리키에에 남아서 재산을 처분하고 병원비를 마련해 보기로 했습니다. 딸의 수술비는 엄청날 거고 저희 가족은 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게 되겠죠. 하지만 제 어린 딸의 다리를 위해서라면 저희 부부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출국을 앞두고 딸의 다리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는 건데 딸은 어쩔 수 없이 휠체어를 타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죠. 딸은 그저 사소한 수술을 받는 건 줄 알고 있어서인지 수술에 대한 두려움보다 한국에 간다는 설렘이 더 큰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꼭 태권도 도복을 입어보고 싶었다며 태권도 도복까지 챙겨 입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태권도 도복을 입은 딸의 인기는 엄청나더군요. 한국인들은 딸이 귀엽다며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고 딸도 그렇게나 좋아하던 한국에서 친절한 대우를 받으니 몹시 신나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지하철이었는데요. 저희가 지하철에 탔을 때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빼곡한 사람들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딸의 안전을 위해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지하철에 탑승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문이 열려도 탑승하지 않자 어떤 한국인 남성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여기 휠체어 들어가요. 나오세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배운 한국어라.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남성은 저희를 위해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한국의 시민들은 더는 공간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도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주시더라고요. 몇몇 한국인들은 휠체어에 자리를 내주기 위해 지하철에서 내리기까지 하셨죠. 제가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고 말하자 지하철에서 내린 한국인들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아무리 장애가 있는 딸을 위해서라지만 어떻게 나무리에 자신의 시간까지 희생해 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좁은 와중에도 태권도 도복을 입은 딸에게 사탕이나 과자를 주며 귀여워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티르키에에서 왔다고 말하니 한국인들은 형제의 나라에서 왔다며 박수까지 쳐줬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에 한국인들은 한국 전쟁 때 티르키에인들이 도와준 것을 아직도 잊지 않았구나 싶어서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했네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후손들이 할아버지의 헌신을 아직도 기억한다는 걸 아시면 분명히 기뻐하셨을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내려야 할 때가 왔고 불운하게도 저희가 내릴 곳에서는 아무도 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인파를 제치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쪽으로 이동하려는 낌새가 보이니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벽에 밀착하며 저희를 위해 자리를 비켜주는 엄청난 시민의식을 보여줬죠. 한국인들은 끝까지 저희에게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여줬고 그 덕에 저희는 안전하게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도착한 한국의 병원에서 딸은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윽고 검사 결과를 받아든 의사는 심각한 듯 표정을 일그러뜨리더라고요. 따님 상태가 몹시 좋지 않네요. 암이 치료가 힘든 부분까지 전의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이 이 정도까지 전의가 된 다리를 구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다리를 구할 수 있는 의사는 몇 명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보다 더 심한 상태의 다리도 살려낸 경험이 있고 딸이 다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와의 면담 뒤로 한국의 병원은 딸의 상태와 오래도록 한국에 머물 수 없는 저희의 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융통성 있는 의료체계는 처음 봤기 때문에 그저 감탄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기다리는 딸을 위해 입원실에 있는 한국인들은 딸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줬는데요. 많은 분들이 딸에게 응원을 해주며 용기를 북돋아줬으며 딸과 친하게 지냈던 어떤 한국인 환자분은 자신이 한국 국가대표였던 태권도 선수와 친분이 있다며 실제로 엄청나게 유명한 한국인 전 태권도 선수를 병원으로 불러주기까지 하셨죠. 이 한국인 선수는 딸에게 도움되는 말을 많이 해주었고 저는 딸에게 이런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신 한국인분들께 너무도 감사해서 몸둘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한국인들의 여러 호의 덕분에 딸은 수술 전에 큰 용기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딸의 수술을 하루 앞두고 꿈에서 참전용사셨던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으로 온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며 딸의 수술도 무사히 끝날 것이고 그렇게 좋아하던 태권도를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할아버지가 꿈에 나오시다니 꿈에서 깬 저는 뭔가 모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딸도 저와 똑같은 꿈을 꿨다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날 징조라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딸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딸은 오랜 수술을 견뎌내주었고 한국 의료진들의 고생 덕분에 수술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대견하게도 딸은 수술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도 잘 이겨내주었고 의사는 이 정도로 치료를 잘 이겨낸 아이는 살면서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두르더군요. 그리고 딸은 다리를 잘라내지 않아도 되며 태권도도 계속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해주었어요. 저는 딸이 다 낳았다는 사실에 기쁘기도 하고 한국이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런 벅차오르는 감정도 잠시 막상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니 슬슬 치료비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튀르키에는 한국만큼 잘 사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돈 앞에서는 엄청나게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조심스레 치료비 청구서를 확인하게 됐고 정말 까무러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구서에는 영원이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인데 당황한 제가 병원 직원분께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딸에게 응원을 해주러 왔던 태권도 선수가 딸의 병원비를 전부 내주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태권도 하나로 지금껏 먹고 살 수 있게 된 자신이 한국을 이렇게나 좋아해주고 태권도로 꿈을 키워나가는 새싹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건 벌받을 일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저는 저희 가족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한국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만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껏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은 전부 꿈만 같았거든요. 저희 가족을 도와주신 한국의 태권도 선수분은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글을 작성하며 한국에서 일어난 기적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절대로 한국인들이 베풀어준 선행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나 좋아하던 한국 덕분에 다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소녀의 사연이었는데요. 이 튀르키의 소녀가 꼭 훌륭한 태권도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